전자화폐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cbdc 라고 하죠 글로벌은행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들이 지금 중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자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까지 오히려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낙 10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11월 마찬가지로 그 관련 종목도 계속 상승을 보였거든요 제가 핫네트부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핫네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 이때였습니다 정말 2, 3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보이면서 저점을 유지하고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조정을 받았을 때 진입을 했던 구간이구요 진입과 동시에 거의 매일 2, 3% 2, 3% 올라가다가 이틀 만에 거의 뭐 18% 가까이 급등하는 이러한 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20% 가까이 좀 수익을 챙기고 15% 20% 가까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하게 단기적으로 좀 공략이 가능했던 이러한 종목이라 보시면 되구요 제가 이 시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느 섹터에 어느 테마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러한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장 이후에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 1시간 내에서 전략을 스윙 단기 전략을 매매를 뭐 전략을 세워드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한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메신저 깨깨우톡에서 제가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도 중간중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서 이러한 정보나 이러한 상황 받아 가시면서 어 즐거운 투자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틴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한 1주 전에 아 11월 9일 10일 9일입니다 9일 요 날입니다 정확히 기억나는데 장때 은봉 양봉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요 날로 인해서 어 노란톡 메신저 깨깨우톡에서 어 전부 전부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수급이 이어지고 색도 좋다 해서 어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뭐 한 10% 7 8% 올랐었지만 어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보다도 정은 고점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거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뭐 5% 7% 먹기 보다는 좀 기다렸는데 그리고 다음날 좀 많이 뭐 3% 넘게 좀 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2 3일 동안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 종가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약간 전 약후 강의 흐름을 좀 보이다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됐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뭐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정말 어 그 이후에 어 지난주 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뭐 10% 급등이 나오고 다시 어 소화하고 그 다음날 또 15% 18% 급등 나오고 또 소화하고 그 다음날 또 10% 급등하고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좀 약간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추정가 대비해서는 네 40% 어 25% 25%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호재 공시가 나왔잖아요 당연히 갈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좀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형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투자의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선 반영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 공시에 이게 소문 전에 사서 소문 뒤에 팔아라 라는 얘기가 맞아요 네 네 네 지금보다 더 좋은 호재들 혹은 더 좋은 소식들이 뒤에 줄줄이 이어져 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모멘텀 받고 올라갈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하락도 했었고 반대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올랐던 차익 매물들이 오히려 더 강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좀 하락세가 좀 짙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상승 Snyder 상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